8월 마지막 주, 쇼샘피언 엔딩을 상식할 주인공. 지금 확인해 보시죠. 8월 마지막 주, 챔피언성의 주인공, 잊지 축하합니다. 네, 목요일부터 일요일, 아이돌 챔피언 앱을 통해 쇼샘피언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접속해 주세요. 이제 아쉬운 마음은 잠시 넣어두고 다음 주 만남을 약속하며 땅콩민 인사드릴게요. 1위를 차지한 잊지의 앵콜 무대까지 꼭 함께하세요. K-POP 팬들의 취향을 저격할 레전드 무대가 있는 곳. Always Music for the K-POP. 빠빠.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인카운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and Dance. 안녕하세요, 잊지입니다. 잊지 고마워요. 네, 저희 이렇게 나씨야이라는 곡으로 너무 값진 사항 주신 쇼샘피언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박진영 PD님, 정욱 사장님, 변성호 부장님, 희먼보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같이 너무 많이 고생한 JYP 직원분들 비롯한 모든 식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활동을 하면서 저희에게 힘을 정말 많이 주고 있는 우리 믿지. 너무너무 고맙고, 믿지 덕분에 좋은 상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믿지. 감사합니다. 믿지.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로 이번 Not Shy 그리고 또 우리 이번 앨범 너무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첫째 주, 그리고 이제 첫째 주 마치고 둘째 주인데 남은 활동도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는 모습, 더 재밌고 멋있는 무대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해요. 신 usa 질리 안녕 Not shy to stay out, don't you? 이때 우리는 great girl, great girl 네 맘이 뭔진 모르지만 맞아 그러니까 내 맘은 내꺼 그러니까 좋아, 나 꼭 자유니까 네 맘은 네꺼 맞으니까 말해봐 다 어서 다 Cause I'm not shy 믿지 사랑해 Not shy, not me 믿지 사랑해 보고 싶어 Not shy, not me 기미 다 다 다 다 다 다 Not shy, not me 이제 원해 다 다 Not shy Not shy, not me 너를 원해 못해 Cause I'm not shy 후회하기 싫으니까 내 맹산만 없으니까 Go, go, go 모두 so fun No, yes, no, 뭐든지 어때 Yeah, 이러면 저러면 어때 어차피 안 될 것 빼고 다 돼 Let's just be who we are Do what we do 네 맘대로 해 너도 beat drop Not shy, not me 난 다 원해 다 다 나